돌리와 친구들 voir bang Twitter Put вам Aaaaah eur hai hehehehe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우.. 어우.. 어형 아형 오오오오 captions 오오오오 하루묬 아 힘들어 아 아 음 stared 뒤에 해냉어 응? han? 해냉어 으아아아 흐흐흐 흐흐흐 흐흐 흐흐흐 흐흫 아 아 흐흐 히히acje 흐흐 아 어후어 어후어 흐흐 으흐흐 심장 으흐 흐흐 으흐 돌리와 판다는 아주 빠르게 가고 있었어요 조니는 큰 소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너네 스쿠터 나에게 줘 조니가 말했어요 돌리와 판다는 속상했어요 더 시끄러워졌어요 스케이트는 안 돼 조니가 말했어요 나에게 줘 그리고 이건 뭐야? 조니에게 한 수 가르쳐야겠는 걸 판다가 말했어요 얼른 얼른 뛰어 아니, 이런 조니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고슴도치 자동차가 쫓아가기에 최고네요 우리 아저씨 조심 보슴도치가 차에 기름 넣는 것을 깜빡했나 봐요 그렇죠 경찰을 쫓아가는 게 장난이 아니죠 어디 한번 도망가 볼까요? 판다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조니는 아주 얕게 자는 잠버릇이 있거든요 보아하니 토미가 아이디어가 있네요 이제 더 이상 안 쫓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들을 빨리 찾아야 해요 혹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말이죠 드디어! 돌리와 친구들은 안전했답니다 도리돌리 내 상처 쓰레기 버린 거니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손 펴 봐 Teeheeh wondered imet 아들 그렇 Article 그만 열 991 어 naden 너 돈 너 돌리돌리 일삼촌 사탕 훔친 거니 아니요 거짓말 아니요 손 펴봐 히히히 돌리돌리 일삼촌 여기에 낙서했니 아니요 거짓말 아니요 돌아봐 의사선생님 왜 그러니 해 아파요 도와주세요 많이 아파 네네네 좋은 어때 감사해요 의사선생님 의사선생님 왜 그러니 되었어요 아 아 아 많이 아파 네네네 좋은 어때 감사해요 감사해요 따단이 바라 captive Lite 천천히 벨رك 계속 기 элем 도와되 네가 갈아 backup 아버지 짐 예비 Nevada 계란 나는 kelijk ding 이십 lar NO 너무나 신나 너무나 신나 맞아 맞아 너무나 신나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맞아 맞아 너무 행복해 너무 화가 나 너무 화가 나 맞아 맞아 너무 화가 나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맞아 맞아 너무 미안해 너무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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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그런 øyee 너무나 신나 너무나 신나 화장실 가렴 화장실 가렴 화장실 가렴 화장실 가렴 화장실 가렴 사다리 필요해 사다리 필요해 맞아! 맞아! 사다리 필요해 사다리 필요해 단기로 가렴 단기로 가렴 단기로 가렴 가자! 가자! 단기로 가렴 Laser 쓰레기 쓰레기 나레이션 냉장 shortcut 또 눈렛 발톱이 날카롭고 허리는 없애렷게 아! 늑대야! 아! 누구야? 문 앞에 누구야? 코가 뭉뚝해! 지느러미가 날카롭고 이빨도! 아! 상어잖아! 아! 똑똑 누구야? 봐봐! 말해줘! 똑똑 누구야? 문 앞에 누구야? 머리가 커! 이빨 날카롭고 손이 작아! 아! 트랙스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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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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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거기 누구 있나요? 좀비인가봐요 아직 거기 있어 토미 가서 확인해봐 나 무서워 토미가 말했어요 내가 갈게 돌리가 맞먹었어요 아무도 없네 그럼은요 소리가 또 들리네요 아니 이런 해골 괴물이에요 자니 바로 너였니? 받아라 자니 해골이 어디 갔지? 이런 안돼 바로 뒤를 봐 달려 우리 토미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나봐요 우린 이제 괴물을 물리칠 수 있어 토미가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안녕 난 돌리라고 해 이건 내 요리 블로그야 오늘 우리는 팬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반죽을 잘 저어주세요 토미 여기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니? 계속 진행합시다 계속 진행합시다 자 이제 반죽을 후라이팬에 부어야 해요 토미 또 방해하지 좀 마 초리카 돌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토미는 장난을 치면서 놀고 싶었어요 음악을 들으며 요리하는 건 참 좋아 자니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 한번 볼까나? 과일 스무디를 먹으려고 하는구나 우선 당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프로콜리 그리고 사과 그 다음에는 토마토 마지막으로 파인애플 아저씨 어떤 스무디가 제일 맛있을까? 당근이 제일 야, 판다 뭐 하는 거니? 다시 돌려줘 판다가 어디 갔지? 드래곤 키드 판다가 어디 가는 줄 아니? 어디 보자 드래곤이 말했어요 저기 있네 사라졌어요 혹시 여기에 있나? 아니, 이런 요령이에요 여기 있나봐요 그래요 판다는 바로 こと 보다 став사람들 놀아 네 이거 오 저 문 정신 깜짝 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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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